를 기준으로 발령을 합니다. 한강대교가 8.5m 수위를 유지하게 되면 홍수주의보를 하게 됩니다. 원래 하천에서는 관심단계 그다음에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4단계의 주의 경보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요. 한강대교를 중심으로는 8.5m가 주의보, 10.5m가 경계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북한강에서는 소양강 때문에 홍수 조절을 합니다. 남한강은 충주 때문에 하고요. 그 물이 모여서 팔당 때문에 모여서 팔당 때문에 방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팔당 때문에 홍수 조절 기능은 없고 위에서 내려온 물을 그대로 보내는 형태거든요. 한 5천 톤, 초당 5천 톤 정도가 되면 대략 한 8.5m 정도의 수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당에서 한강대교까지 오는데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팔당에서 방류를 한 5천 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홍수주의보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홍수주의보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때부터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위험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통제를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수대교 통제하죠. 그다음에 중량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댐에서는 다목적 댐에서는 물을 받아서 일정 부분 가두어 놓고 하루의 상황을 보고 얼마를 방류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한강은 조절을 하는데 사실 한강은 우리가 200년 빈도 다시 말씀드리면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방과 홍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심각 단계라든지 경계 단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하천에서는 이렇게 2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낙동강이나 섬진강이 재방이 무너지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대신 한강의 본류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한강에 들어오는 지류 혹은 소화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중량천 같은 경우는 중량천의 홍수위보다도 낮은 구간이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홍수주의보만 내리면 동부간선도로하고 잠수대교를 차단하는 이유가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륙은 잘 됩니다. 그래서 미리 차단하는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주의보 단계는 그 경우고요. 이제 경계 단계, 즉 홍수 경보 단계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 30, 40년 전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강 수위가 좀 찰랑찰랑한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범람할 위험까지는 없다고 봐도... 한강이 범람했던 경우는 1990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 당시에 일산 쪽이 한강이 완전히 범람돼서 일산이 완전히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강이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류들, 우리가 흔히 한강의 지류는 탄천도 있고요, 중량천도 있고요, 안양천도 있고 그런 이 지류들, 이 지류들이 그만큼의 홍수 능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더 안 좋은 것은 시내에 있는 저지대,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에 의해서, 펌프장에 의해서 홍수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일 소방관계 좀 여쭙겠습니다. 구자일 소방관계 좀 여쭙겠습니다.